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쇼핑장 먹고 사기가 있는데 어떻게 문화를 알 수 있겠니? 그러다 보니까... 있으면은 다시 한 번 짜리가 걸리고 하자, 알겠지? 다리 올리고 있어. 방금 여기가 다리 올렸네. 와, 여기 뭔가... 엄마 진짜 상 같아요. 그냥... 어? 린탄도우 너 거 안 가졌어? 네. 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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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! 하나 둘 셋! 다시 와봐! 다시 와봐! 다시 와봐! 다시 와봐! 다시 와봐! 난 커피를 진짜 안 되겠어! 우선 이쁘게 마자!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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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고마워... 뭐,참이? 뭐,니? 먹지마니 커피! 야, 너 커피 대신 봐 넌! 커피! 아, 이거 너 사진 찍어! 여기 다 먹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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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고민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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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1번이야? 아, 여기 말이 안 들었는데? 맘에 안 들어? 아, 그냥 왔다는 인증표야. 야, 마음이 안 들어. 바삭에 폈어. 이제 집으로 오실래요? 아, 그냥 왔어. 여기가 너무 이쁘다. 귀엽지? 귀엽지? 이쁘다. 이쁘다. 예를 들면 이 손잡아. 이쁘다. 이쁘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쉽네요. 두근비도 빨간네. 굉장히 이루어졌어요. 여기는 고산입니다. 고산! 고산! 많이 왔습니다! 우와! 잘했어! 잘했어. 잘했어! 마침내. 오이공이 좀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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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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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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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